유독 후배들이 나르샤를 좀 무서워하지 않아? 다 오해야. 나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나는 내 내면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쟤는 인사도 안 받아줄 것 같고 좀 무서울 것 같아. 그래서 나도 사실은 그런 오해받는 게 속상한 거지. 나는 다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더 무서워하겠다. 그래서 인사를 더 친절하게 해주려는 연습을 했어. 후배들한테 어떻게 해? 오늘 화장 잘 먹었다. 갑자기? 이렇게 한다고? 나한테 내가 후배해도 얘 선배님 저 형 왜 그러세요? 왜? 칭찬이지 화장 잘 먹었다 얼마나. 주먹도 먹을래? 빵! 칭찬을 많이 해줘.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. 그러면 후배들이 가면 어때? 안녕하세요 선배님. 야 너 오늘 예쁘다.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. 너 안 본 사이에 어디 했니? 아 잠깐만. 안 했어요 선배님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후배들이 어때? 너네 노래 너무 좋아. 아 좋아하지. 아 진짜 진짜 좋아해줘? 예를 들어 음방에서 부하걸이랑 아는형님 팀이랑 같이 1위 후보야. 우리가 완전 후배야. 근데 우리가 1등을 했어. 그럴 때는. 1등을 했어? 어 우리가 1등을 했어. 부하걸을 이겼어. 야 너무 축하해. 너무 축하해. 너무 축하해. 진짜 너무 축하해. 저 눈웃음이 웃는 게 아닌 것 같아. 아 맞아. 항상 친절하게 이렇게. 잠깐만 그러면 후배 중에 솔직히 누구 이렇게 불러서 혼낸 적 있어? 아니 아니 아니. 진짜 솔직히 좀 억울한 게 우리는 진짜 순둥순둥하고 사실 우리도 후배들의 카리스마에 눌리거든? 근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채더라고. 누구한테 놀랬는데 누구한테? 샤크라? 아니 그냥. 샤크라. 샤크라? 샤크라한테 무슨 말 하지. 샤크라부터 선배야. 샤크라가 선배죠. 샤크라 선배님들이셔. 샤크라가 선배죠. 샤크라가 선배죠. 우리 축제를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막 반가워요. 이렇게 만지고 터치하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. 그래서 이제 경호원분들이. 경호원분들이 계시지. 안전때문에.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가는데 우리는 경호원분들이 할 일이 없어. 맞아. 왜냐면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서운지 이래될 봤을 때 의상도 또 블랙. 맞아. 그래도 제일 중요한 그런 힘들었지만은 후배들이 가장 중요하는 그룹이잖아. 에이 아니야. 얼마 전에 왜 그 식스센스 러블리즈 그 친구들.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음악 중에서도 표현한 게 가장 어려웠던 노래고 라이브도 당연히 너무너무 어려웠던 곡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의 노래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고 되새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 사실 진짜 너무너무 게다가 그것도 식스센스랑 너무 다른 러블리즈가 했다는 게 그게 너무 대단하더라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